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끈번 이 단어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도 끈번 배우고 싶어? 아이야 우리 강아지 강기 걸렸어 강기나 아니면 얘가 코에서 어떤 볼에 찐대끼 묻었어 여기서 그 다음에 뽑았어 근데 그 찐대끼 머리가 계속 얘 코 옆에 남겼어요 못 뽑아겠어요 끈번 뒤에 뿌이나 메이 같이 붙어서 주세요 아예 저 혀 뭐뭐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根本听不懂 아예 못 따라 들어요 根本不知道 아예 몰라요 根本不是人 아예 사람이 아닌다 根本不會做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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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하죠 모르는다 根本说不出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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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말 할 수 없다 根本没听過 根本沒聽過 根本沒聽過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 根本沒想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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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생각해본 적이 없다 根本沒來過 다음문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中国人说什么? 中国人说什么? 我根本听不懂 中国人说什么? 他太多了 根本不是人 他太多了 根本不是人 根本不会做饭 他根本不会做饭 根本不没 根本不没 明白 明白 잘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再见 쌀쬐 해야지 여기 쌀쬐 나 코 찐떡이 찐떡이 찐떡이가 중국에서는 비종 비종으로 묻었어 어떡해 병원 가기싫어